배우 이안이의 사랑, 결혼, 임신 5개월, 6월 출산 이안이님의 결혼과 임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랑은 작가 카렌 썬드 사랑하는 것은 천국을 살짝 엿보는 것이다 2021년 SBS 연기대상 최우수 연기상 이안이 평생 함께할 사랑하는 반쪽 고마워 이안이 결혼 한 달 만에 엄마 된다 임신 5개월 배우 이안이 엄마 된다 6월 출산 예정 이안이 결혼 임신까지 성공 다 가진 언니네 이안이가 정말 궁금하다 이안이의 집안은 기독교 집안입니다 이안이는 어머니 언니와 함께 서울 온누리교에 출석하는데요 인스타그램에도 종종 기독교 관련 글귀를 많이 올리는 등 매우 독실한 신자입니다 2007년 5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미스 유니버시 대회에서 4위를 차지한 당시 이안이 양이 7월 2일부터 6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캠퍼스 미션 2007 개막식 무대에 올랐는데요 이 행사를 주최하는 CCC는 대학원에서 가해금을 전공하는 이안이 양이 중요 무형문화재 제23호 가해금 산조 및 병창 보유자인 어머니 문재숙 이화여대 교수 언니 이슬기와 함께 개막식 무대에서 국악 연주와 간증을 했습니다 이안이 집안도 대단한데요 이안이 어머니는 무형문화재 이화여대 교수를 맡고 있는 문재숙 씨 이안이 아버지 이상업 씨는 국가정보원 제2차장 출신입니다 이안이 결혼 한 달 만에 임신 소식 6월 출산 배우 이안이가 결혼과 동시에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안이 소속사 사람 엔터테인먼트는 16일 이안이 씨에게 소중한 새 생명이 찾아왔다라며 2세를 임신했다고 밝혔는데요 소속사는 아직은 안정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상황인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교제하던 비연예인 남성과 결혼했다고 깜짝 발표해 화제를 모았죠 당시 소속사는 어려운 시국임을 감안해 두 사람은 금일 서울 모초에서 결혼식 대신 가족들만 참석한 혼인 서약식으로 부부가 되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이안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축하와 격리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하다 좋은 연기와 활동으로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겠다는 인사를 전하며 많은 팬들의 축복을 받기도 했죠 이안이 열애 시절 배우 이안이 즉 열애 인정 비연예인과 올 초부터 진지한 만남 배우 이안이 씨가 열애 중임을 밝혔었죠 11월 8일 연예매체 스포츠서울은 이안이가 현재 비연예인과 교제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죠 한 연예계 관계자는 서로 관심사 및 추구하는 방향이 갔다며 이안이 씨가 이미 몇몇 관계자들에게는 남자친구를 소개했으며 좋은 결실을 맺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두 사람의 결혼 얘기가 오가는 것 같다고 전했는데요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도 이날 이씨의 열애를 인정했습니다 소속사 관계자는 조선닷컴에 이씨가 지인의 소개로 만난 분과 진지하게 교제 중이라며 상대방이 비연예인이기에 신상정보 공개나 과도한 관심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안이의 결혼과 임신 배우 이안이가 비공식적으로 결혼했습니다 이안이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2020년 12월 21일 소중한 인연을 만난 이안이 배우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되기로 약속하게 되었다며 두 사람은 12월 21일 서울 모초에서 결혼식 대신 가족들만 참석한 혼인 서약식으로 부부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안이의 예비신랑은 연예계 종사자는 아니지만 배우 활동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인물로 알려졌죠 그리고 배우 이안이가 결혼과 동시에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안이 씨에게 찾아온 소중한 새생명과 산모에게 건강과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안이는 2006년 미스코리아 지니로 선발된 후 미스 유니버스 4위에 오르며 얼굴을 알렸죠 이후 MBC 파스타, SBS 돌아와의 아저씨, SBS 열혈사제, 영화 파차신의 손 신묵, 극한직업, 블랙머니 등에 출연하며 안방극장과 스크린을 오가는 배우로서 입지를 굳혔습니다 최근 종용한 원더우먼에서 정반대 성격의 1인 2역을 맡아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안이님의 결혼과 임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6월 아름다운 출산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